앨범 맥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BHC 치킨 먹방 레츠고!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 만나요! 저는 이 영상으로 만들어본다면, 너무 맛있다! 저는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영상은, 뼈에 참고 과연... 제가 눈이 가고,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치즈볼 치즈볼 진짜 맛있다 얘는 뿌링 치즈볼 치즈스틱 치즈스틱 자, 이쯤에서 맥주 치즈 치즈스틱 너무 시원하다 끝에를 이제 소스에다가 찍어먹을게요 듬뿍 담궈서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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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얘는 뿌링섭떡이라는거에요.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. 그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맛을 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 이거. 이건 그냥 솥떡. 빨간 솥떡. 아, 매워. 아, 매워. 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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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고구맛을 먹기 나는 고구맛을 먹기 고구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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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콜라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죠? 제가 술을 먹으면 이제 눈이랑 귀, 입술 이런 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점점 술이 올라오는데요 눈이 되게 이제 막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참깨 너무 leg 심각하고 마스카레 식감이 좋고 미인한 생리 소중한 생리 콜라 콜라 얘는 진짜 크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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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만 천원인가 들었습니다 되게 별로 없어보이는데 꽤 비싸죠 그래도 노키오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만 천원이면 괜찮지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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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a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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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라스트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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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배불러요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 제가 술을 진짜 못먹는데 올꺽 보이시죠? 잘 먹고싶다 그런김에 한잔 남은거 원샷 자,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